평소에 통증이 심하다가도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걸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음이 행복하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몇 시간 동안은 그래도 아픈 걸 좀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행복합니다. GW그룹은 중위학술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매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. 아트 아워드는 장애인들의 미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. 앞으로도 저희들은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. 아트 아워드 이즈영